자 지금부터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불안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상장 폐지가 과연 될까? 거래정지가 풀린다면 언제쯤 풀릴까? 그렇다면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 너무나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기사들 보면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가 기존의 현대사료에서 어때요? 배지사료 만들다가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12발행부터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죠. 그리고 플러스 이슈를 띄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오레고보맙이었죠. 하지만 이미 이 진행 관련한 부분들이 중단 권고가 떨어짐에 따라서 기대감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를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레고보맙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이거 대박이 터지면 끝장나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사실 거의 사료회사입니다. 사료회사. 이러한 헬릭 스미스부터 예전의 사례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QQP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만들었던 이 구조도를 보면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돌려먹기, 사명변경, 그 다음에 이러한 자본장식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결국은 세력주다. 세력들의 장난질. 결국 이러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헬릭 스미스부터 해가지고 12세력들과 그 다음에 결탁해서 뭐예요? 서로 상장하고 재료 띄워먹기하고 돌려서 펌핑시켰다가 나중에 큰 재료 된다 된다 하다가 이렇게 거래정지에 때려맞은 거죠. 실질적으로 자본적으로 본다면 자본장식률이 386%라는 것은 이 무용자산, 오레고보맙에 대한 권리 관련해서 바대평가됐던 게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결국 완전 자본장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수영장이라고 쳐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살려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찰랑찰랑하니 레버리지도 땡기고 이 돈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가 되면 위험해지죠. 지금 목 정도까지 올라오면 위험해지는데 지금 완전 자본장식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완전 여기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래정지까지 된 상태에서는 상장 폐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팩트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씁쓸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본장식 관련해서는 바로 코드닥 상장법의 상장 폐지, 자기 자본 50%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 종목의 지정 요건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 왜냐? 무형 자산으로 잡혔던 오레고 부모 관련 판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0원으로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완전 자본이 잠식했고 386%라는 얘기는요. 조금 쉽게 말해서 내 키가 2m인데 지금 6m 이상 6에서 7m 정도 되는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수영을 못해.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한 그냥 지극한 당시. 죽겠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현재의 팩트체크의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 무형 자산이었던 오레고 부모 관련한 이 자산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회계 장부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자본장식률이 386%나 되기 때문에 결국 중속회사 카나리아 바이오의 바이오 무용자산 난소함 신약이 불렸던 오레고 부모 관련해서 손상 차선을 반영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결정적인 이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허상이었다. 허상에 대한 거품이 꺼지고 어때요? 나락이죠.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느냐 희망이 되는 얘기는 없냐 그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차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가 되고살이 되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영상 잘 봤다라고 하는 영양가 있는 영상이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중요하고요. 뭔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밖으로 나와서 어때요? 차량 사진을 일단 찍죠. 그래서 얼마나 부딪혔는지 그 다음에 나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엇인지 부터를 체크하는 게 순서잖아요. 결국은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 왜 이렇게 됐는지 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사태인 거래 정지, 감사 거절 이에 따른 최종 상장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대응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상장 폐지가 일어날 시에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피를 토하면서 막아내야 됩니다. 결국은 거래 재개가 만약 된다면 손실 최소로 어떻게 매매할지까지 한번 모든 시다리오에 대해서 다 염두에 두셔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 아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보시면 기존의 상장 폐지 절차 개선 내역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현행에서는요. 너무 심플했죠. 한방에 갔습니다. 상장 폐지까지. 하지만 개선 사항으로서 실질심사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일단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래 정지 이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막아요. 일종의 투자자 보호 조치이자 또는 어때요? 하나의 심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상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지지부진한 기업 심사위, 시장 심사위부터 해가지고 이의신청까지 다 받고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결정하는 절차로 개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 절차가 늘어지게 됨으로써 정말 상장 폐지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주주권익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바뀐 거죠. 하지만 이런 각각의 절차 중에서 그냥 손 놓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기존처럼 상장 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결국 상장 폐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이미 상장 폐지 사유 거래 정지가 됐다면 벌써 반절이 온 겁니다. 상장 폐지 전까지. 이 나머지 반절을 막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생존에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 관련한 기업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개선기관도 주지만 대부분의 90%의 기업들이 여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푸쉬를 해서 소액주들이 모여서 이에 대해서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경영진에 계속적인 법적 압박을 가하고 개선 요구를 한다면 시장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러한 사례들이 지금 기존에 많았습니다. 상장 폐지에 위기에 처했던 제약주들이 지금은요. 소액주들이 살려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 너무나도 많아요. 거래 재개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공화국인데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왕정 정치였어요. 결국은 민주정치로 가기 전까지 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우리 소액. 그리고 서민들,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결국 후퇴하게 되고 내 권리 못 찾고 휴지조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 너무나도 많았죠. 큐리언트, 휴엠맨시, 신라젠, 꼬르티슈진 결국 상장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주주운동지원센터 법무 관련한 변호사 및 공익당체라 협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지킨다. 그것도 법적이라는 테두리 아래에서 준비된 확실한 무기로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는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을 하고 상장 폐지의 저지에 나섬으로써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어때요? 싸워내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거래 재개라든지 상장 폐지를 지연시키다든지 아니면 막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민사로든 받아내는 방법 이러한 최종의 순간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는요.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 소송이라는 부분에서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 1%에 대한 주식을 어때요? 그래서 소액주들이 뭉쳐서 모은다면 소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기. 결국 재판으로. 결국은 상장 폐지 되더라도 민사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내는 방법이죠. 또한 상장 폐지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영진을 압박하고 상장 폐지를 늦추거나 아니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미리 울가매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영진의 책임이 명백하죠. 행사 요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어야 될 것은 바로 100분의 1 바로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집단소동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대표주주 모임으로 원고대 1인 변호사 쓴다 하더라도요. 결국 1% 100분의 1의 주식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명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주주명부. 이러한 식으로 주주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 합들 하나리아바이오에 대한 100주, 1000주, 500주 합쳐서 101%만 모으면요. 어때요? 소재기하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차후에 최악의 경우에도 내 돈을 회수할 방법을 미리 선제적으로 어때요? 킵할 수 있다. 전 이렇게 강조드리고 당연히 참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소액주주공동대응정보공위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방의 입장 및 소송 참여 관련해서 지금 번호 보이시죠? 010-5929-7823번 이 번호로요. 카나리아바이오, 카나리아 그리고 보유주식수, 천주, 그리고 참여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그 다음에 보유주수,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플러스 보유주식수 천주다, 이천주다 그 다음에 참여라고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말 같이 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방에 초대해드리고요. 초대해드린 이후에 간단하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찐으로 대응할 뿐만 정말 하실 뿐만 모아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손 놓고 있으면 당한다. 설마설마하다가 당한다. 늘 인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발 뻗고 잘 때가 아닙니다. 싸워서 투쟁해야 되고요. 삭발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내 돈이, 주식이 휴지 쪼거래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쓰레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소액주주, 동동대응 정보 공명 관련해서 입장 및 소송 참여하실 분들 010-5929-7823법 이 번호로 종목명과 함께 보유 주식수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싸워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뭉쳤을 때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